금요일 밤 유쾌한 세 사람의 특별한 말잔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토론 꼬꼬무 토론 시간입니다. 박지희 아나운서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희입니다. 원래 3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김용민 시사평론가시잖아요. 네 그렇죠. 안 오셨습니다. 오고 계신데 첫 번째 토론 주제를 왜 김용민 시사평론가 안 오는가 이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안 오시는 걸까요? 네 김용민 시사평론가께서 지금 차가 좀 많이 막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차가 막혀서 늦는 게 아니라 늦어서 차가 막히는 것 같아요. 늦기 때문에 차가 막힌다. 그런데 요즘에 김용민 시사평론가 바빠 보이는 것이 무슨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러 군데서 인터뷰를 하고 오늘 아침에도 라디오 인터뷰 하시던데 블랙리스트 때문에 늦으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몸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나를 정각에 오게 하려면 뭔가 더 좋은 대우를 해라 이런 우회적인 표현일까요? 그럼 YTN이 잘 판단하시길 바라고요. 사실 이 프로그램도 이런 논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는 아닌 것 같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제대로 된 해명 해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좀 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 줘야지 무조건 아니다. 뭐 이럴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캠프에서 명확하게 의문을 해소를 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의문을 해소를 하길 기대하면서. 그래서 원래 이 코너는 박지혜 아나운서가 진행을 해 주시고 이동영 작가님 그리고 김용민 시사평론가님 두 분이 주로 토론을 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동영 작가도 없고 그리고 김용민 시사평론가님도 이제 좀 이따가 나오니까 우리 둘이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먼저 해볼까요. 사실 뭐 김용민 시사평론가가 딱히 안 계셔도 괜찮거든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함부로 얘기해가지고 또 이런 논란을. 물론 이제 또 본인만 올라가 있는 건 아니긴 한데. 그렇죠. 아니 혹시 정면승부에서도 우리 김용민 평론가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건 아니겠죠. 네. 지금 이제 그 책임자가 지금 여기 없고 휴가를 갔기 때문에 진행자가 책임자는 아니긴 하지만. 네. 그렇죠. 어쨌든 뭐 항상 그 이동영 작가님이 안 계셔서 늦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댓글창에 김엄마 지각 자주 한다. 이렇게 없는 틈을 타서 음해를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유명인들이 지각을 많이 해요. 네. 오늘 다룰 주제가 3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허재 전 농구 국가대표 감독이 숙지해소제 모델로 발탁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허재 전 감독은 과거에 5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이력이 있는데 그런데 숙지해소제 광고 모델로 기용이 됐다. 이 광고 모델로 기용하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었던 것이냐. 그리고 이걸 수락을 한 허재 전 감독은 어떤 판단을 한 것이냐.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이게 숙지해소제 모델 광고에 대한 그런 논란이 된 건데 이게 KBS 3%의 또 12시 내고양 진행자로 낙점이 되셨대요. 허재 씨가. 그래서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 부분이 새로운 진행자, 새로운 방송에 대한 그런 진행자의 그런 공영방송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번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문난 미식가이자 애주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주가다. 네. 그래서 아니 음주운전 전력을 이거를 애주가로 포장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허재 씨가 그동안 또 여러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당 이미지를 좀 지속적으로 내세운 바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 4월에는 허재의 금주도전기 이렇게 해서 전파를 탄 적도 있고 당시 방송에서 허재 씨가 주당 모임인 술벤져스의 멤버, 70병의 전설을 자랑한다. 이렇게 소개가 돼가지고 이게 과연 음주운전의 전력을 고려해봤을 때 마냥 예능 프로그램에서 웃어넘길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논란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허재 씨가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본인의 과거 전력을 생각했을 때 고사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허재 씨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사회의 방향성 자체가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음주운전 누가 했다 그러면 당신은 살인 미술을 한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비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정치 쪽도 그렇고 방송가 쪽도 그렇고 여전히 뭔가 좀 허술하고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제가 사실 스포츠 뉴스, 연예 뉴스에는 좀 약한데 시사평론가여서 그런지 물론 시사평론가는 그런 뉴스에도 다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만 조금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허재 전 감독하면 농구 선수 굉장히 슛을 잘 쏘는 농구 선수 농구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논란이 있는 걸 보면 더 이상 농구로 기억되지 않고 술로 기억이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런데 이게 단지 술이다 이런 걸 떠나서 연예인들이 그런 사례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디 가서 도박에 관련된 무슨 논란이 휘말렸다든지 그다음에 무슨 교통사고를 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간을 가지지만 다시 방송에 복귀해서는 또 그 이미지로 활용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이미지로 어떤 이득을 얻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허재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뭔가 애주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도 동의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사회 문제를 일으킨 인물들이 일정 시간 조금 쉬다가 TV를 통해 복귀하면서 방송을 통해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허재 씨가 보면 음주운전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다섯 번을 하셨더라고요. 다섯 번을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거의 그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농구 선수셨잖아요. 그렇죠. 농구 경기에서 다섯 번 반칙하면 퇴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퇴장이죠. 네, 이런 것들을 같이 비춰봤을 때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 반성을 한다면 그렇죠. 방송 활동은 뭐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술과 관련된 방송이라든지 술과 관련된 광고 모델 제의가 들어왔을 때는 정중히 거절을 하는 것이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다섯 차례 음주운전이라는 게 지금 제가 여기 써 있는 걸 보니까 1993년, 1995년, 그리고 1996년, 그리고 2003년 그러니까 좀 옛날이긴 해요. 옛날이긴 한데 최근에도 추가로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데 어쨌든 과거에 일어난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 과거에 어떤 좀 멀리 떨어진 과거의 행위를 활용을 해서 방송을 한다. 이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어쨌든 그런 거는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광고는 또 다른 문제 같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광고가 또 숙취해소제이기 때문에 혹시 허재 전 감독이 광고를 한 숙취해소제 보면 그 숙취해소제를 이용하고 싶을까요? 그러니까요. 왠지 숙취해소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음주운전 자체가 잠재적 살인 행위이기 때문에 약간 좀 무서운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번막이 굉장히 또 촘촘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라도 좀 강하게 비판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광고주분의 그런 선택도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 같으면 안 사먹을 것 같아요. 숙취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뜨거운 토론을 둘이 하고 있는데 김용민 시사평론가님 드디어 도착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저희가 이게 두 번째 주제고 첫 번째 주제는 김용민 시사평론가님은 왜 늦고 있는가 이걸로 토론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밀려가지고 또 9월 1일로 해가지고 월드컵 대교가 개통을 하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늦은 것 같지는 않고 죄송합니다. 이런 일을 잘 보여드리지 않는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김엄마 늦으신다고 원래 잘 늦으신다고 글을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아니, 아니요. 저는 지상파 방송은 늦지 않습니다. 주로 유튜브는 늦으시고 유튜브는 뭐 저기 녹화라서 제 후배들이 많아가지고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에 저희의 결론이 뭐였냐면 김용민 시사평론가 최근에 무슨 블랙리스트 논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여기저기 인터뷰도 많고 할 일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딱 하나밖에 안 했습니다. 하나밖에 안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들었거든요. 네, 아침에 그거 하나 한 겁니다. 어쨌든 또 블랙리스트 얘기 또 했는데 지금 허재 전 공구 국가대표 감독 얘기하고 있었어요. 숙취해소제 모델로 발탁된 게 논란인데 그 숙취해소제를 적극 이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아, 그러시군요. 숙취해소가 별로 필요는 없습니다만 저는 근데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법적 책임을 다 졌나요? 허재 감독이? 아, 법적 책임 다 졌습니까? 어떻게 박지아 아나운서는 혹시 아세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93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가 됐고 95년에 음주운전으로 또 면허 취소가 됐고 96년에 음주운전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면허 취소가 됐으니까 무면허 상태였거든요.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를 했고 96년에 이 사고로 구속된 후에 보석으로 풀려난 지 하루 만에 또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고 하네요.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또 면허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2003년이 이제 최신의 음주운전인데 법적 책임을 다 졌다면 본인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드리지 않겠다라는 약속만 한다면 저는 언제까지 음주운전자의 꼬리표를 계속 달아야 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여당과 또 진보정당에서 발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법적 책임을 진 사람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차별을 가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2003년이면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거의 다 되고 있는데 20년 전에 범죄를 두고 아직까지도 그 책임을 물으려 한다면 과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자는 게 아니라 술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스스로 좀 조심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 거고 저는 음주운전은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한 번을 어쩌다 뭐 해서 억울하게 전날 밤에 술을 먹고 다음 날 점심에 운전을 하다 걸렸는데 그게 음주로 나왔다던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거는 조금 뭔가 좀 봐주고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잠재적인 그런 사고를 방치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뭐 옹호할 여지가 없죠. 분명히 사회적 단죄가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이와 관련해서 알려진 사람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좀 더 사회적 시선이 냉혹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데 최신의 음주운전이 2003년인데 글쎄요. 저는 뭐 지금까지도 꼬리표를 붙여야 하는 것이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뭐 숙취해소제여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숙취해소를 하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제 광고 모델 발탁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계속 뭐 이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김용민 이사평론가님도 보셨는데 새로운 주제로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새로운 주제로 이제 뭐 넘어가기 위해서 네. 다른 주제를 또 진지한 주제를 또 하나 다뤄봐야 되는데 이번 주 수요일 오전에 국립대전연출원에서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특사단 여야 정당 대표 국방부 장관 각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을 해서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논란이 불거지고 있죠. 이런 굉장히 진지한 뉴스인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기서 고개를 숙이고 손톱을 만지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그래서 이런 엄숙한 자리에서 딴 짓을 하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에서 한쪽이 나오는 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게 4초 동안 그랬다. 4초간 뭐 손톱도 못 만지냐. 너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두 분은 이 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용민 시사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대통령 때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국군의 날 기념식이었는데 대통령이 이제 손으로 코를 후비는 그 장면이 포착이 됐고 그게 밈이라고 하나요. 짤이라고 하나요.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뭐 잠깐 잠깐 코를 손을 코에 댄 것인데 이걸 두고 대통령의 자세 애국심 이거를 검증한다 비평한다라고 하는 건 좀 무리 아닙니까. 잠깐 이렇게 4초간 고개를 숙이고 손톱을 만지는 것이 홍범도 장군의 유해 안장식에 무례를 고의적으로 끼치려고 하거나 애국심이 결려되거나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럼 박재현 아나운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가 딴짓을 하는 순간이 잡힌 게 또 바로 옆에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든지 다른 주요 내빈들의 이런 꼿꼿한 올고든 그런 자세하고 대비가 돼서 더 좀 눈길을 끌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꼿꼿이 서 있는데 이준석 대표만 약간 몸을 돌리고 있기도 해서 치워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비교가 돼서 비난이 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홍범도 장군을 우습게 생각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태도를 취했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정말 이제 비난을 해야 되는 비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그 웹툰 작가 윤서인 씨 같은 상황 있잖아요. 홍범도는 공산주의 투사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말을 내뱉었던 이런 분들을 향해서 비판을 보내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순간의 태도로 너무 이렇게 몰아가지 말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전광훈 씨도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요?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적 태도를 취했다. 제가 굉장히 순화돼서 말씀드리는데 차마 인용하기 민망할 정도로 윤서인 씨도 마찬가지예요. 색깔을 오늘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범도 장군이 글쎄요.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역사적 기록은 제가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없었어요. 홍범도 장군이 1927년에 볼셰비키당에 입당을 한 사실을 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해방 직후 해방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국립운동을 하던 국면이니까 그때는 이제 해방 직후 전국까지 쭉 이어지는 그 어떤 이념적인 혼란이나 그런 것들이 또 있던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 하신 분들도 사회주의 계열이 있고 민족주의 계열이 있고 여러 계열이 있던 그런 상황인데 사회주의 계열에서 활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분들에 대한 명예 회복이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약상 김원봉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런 사례인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이런 행위들을 가지고 이념적으로 지금 이렇게 재단에서 평가하고 이런 게 사실은 퇴행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맹운동가를 가지고 이런 세계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떤 확실한 역사적 사료를 갖고 어떤 족적을 보였고 어떤 진정성을 가졌다라는 평가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것 없이 이제 뭐 단순히 어디에 가담했다 시대의 상황과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뱉기부터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전광훈 씨라든지 윤서인 씨라든지 또 극우 극우 진영을 지지하시는 그런 분들이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퍼붓고 있는 그런 글들이나 영상을 제가 또 많이 보게 되는데요. 196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훈장을 추수한 독립유공자가 또 홍범도 장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독립운동가에 대한 논란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 새로 알게 된 것은 이준석 대표는 손톱 관리에 신경 쓰는 사람이다. 이미지가 좋아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점을 새로 알게 됐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힘이 있고 또 언론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면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니 솔직히 대통령이 국군의 날 행사장에서 만장하신 참석자들 앞에서 손으로 코를 대는 이런 일들보다도 큰 문제가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국민적인 관심이 뜨거웠던 그런 이슈였잖아요. 보훈처 SNS에 올라온 홍범도 장군의 영상하고 사진 조회수가 거의 100만 회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민적으로 추모 열기가 뜨거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런 작은 행동도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더 조심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정치인의 숙명 같기도 한데 그래서 사실 비슷한 논란들도 많았고 예를 들면 언론이 국회에서 졸고 있는 정치인의 사진을 찍어서 보도를 한다든지 그런 걸 가지고 비판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항상 맥락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맥락을 같이 보고 판단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국회 본회의장에는 국회의원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은 국회의원들이 컴퓨터 모니터로 딴 걸 본다든지 휴대전으로 문자를 보내는 이런 상황을 카메라 기자들이 많이 포착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포착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치인이 봐라, 이거 촬영해라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정치입니다. 문자 메시지도 좀 그런 경우가 있죠. 좀 과열된 이런 논란거리들은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누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죠. 국회의원이 국회의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음 주제로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번에는 세계적인 주제인데 아프가니스탄이 20년 만에 다시 탈레반이 집권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들이 탈출하려고 하고 혼란이 굉장히 커지고 이런 생각인데 이 사태의 배경이 된 것은 지난 5월부터 미군 철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탈레반들이 다시 나타나서 정권을 장악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바이든 대통령 책임론도 제기되고 이러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요원과 미국의 인물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러한 행동은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탈레반 측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나라의 내정에 미국이 끝없이 주둔을 하면서 관여하는 것은 더 이상은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철군 방침을 제하긴 했는데요. 두 분 이런 엄청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0년대 미소 두 나라가 대립하던 냉전 시대가 종식되고 90년대 미국의 그야말로 패권 시대가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미국은 전 세계의 경찰 국가를 자임하면서 모든 나라의 평화는 우리가 사수한다라면서 전 세계적인 지배력을 높이려고 했었고 아프간 주두도 이맥락에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데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예산으로도 감당하기 힘드니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언제든 주한미군에 있는 군대를 다른 데다 배치할 수 있다. 전략적 유연성을 띌 수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이게 한국의 보수적 정치 세력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한데 현실은 현실입니다. 신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에서 출군을 출군을 계획하고 있었고 실행에 옮긴 셈이 됐는데 저는 사실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에게 그런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서구 강대국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독립된 나라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꽃피게 해야 한다. 이 같은 기대와 시대적 소명을 만약에 아프가니스탄 권력이 북사라고 부정한다면 그때는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벌여야 할 것이고요. 사실은 미국의 도움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지만 결국 미국도 현실이고 예산의 압박도 있기 때문에 차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면 이제는 이 현실 안에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민주 국가로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김용민 평론가님처럼 좋은 체제를 탈레반이 만들면 좋고 탈레반들이 본인들이 아프간 여성들도 샤리아법에 한해서는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런데 바로 브루카를 입지하는 여성에 대해서 총격을 가하고 이런 과거의 모습들 이렇게 또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서 우려가 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지현 아나운서님 아프가니스탄이 제대로 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탈레반에서 새롭게 권력을 잡으면서 희잔만 쓴다면 여성도 교육받고 직업 가질 수 있고 혼자서 밖에 돌아다닐 수 있고 일하고 학교 가고 이런 거 정치에 참여까지 허용하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거는 곧 사라질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근본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종교적 규율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헌법보다 종교적인 규율을 중요시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탈레반이 여성 인권 따위는 정말 종이장처럼 바로 찢어서 날려버릴 수 있다.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탈레반이 집권하는 동안 여성 인권을 또 극도로 억압했던 그런 과거도 나와 있잖아요. 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여성 인권뿐만이 아니라 카풀 공항에서 수송기에 몸을 싣고 비행기 날개에 매달려가지고 아프간을 탈출하기 위해서 나섰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생각이 자꾸 나요. 그러면서 한 나라의 독립 자체가 그 국가에 있는 국민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그 체계를 좀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까지 좀 들더라고요. 일단은 아프간 국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제사회가. 거기 못 있겠다 하는 분들은 빨리 나올 수 있게끔. 영국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국제사회도 좀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난민 얘기하면 사실 우리도 할 말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민 시사평론가님 빨리 오셨으면 이 문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룰 수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아쉽게도 늦게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두 손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이동형 작가님 돌아오니까 기대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너는 여기서 마치고요. 금요일 밤에 꼬꼬모 토론. 지금까지 김영민 시사평론가 박지혜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